얘들아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 찍어 올린 게 요즘 인기가 엄청 많아 벌써 구독자도 80만이라고 내가 볼 때는 저기서 나오는 아빠라는 사람이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인여만 유튜브가 인기가 많아진 데에는 담요요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맞지 오 그래 그건 맞는 것 같애 리아야 리아야 넌 아니야 어쨌든 요즘에 우리 로블록스 영상을 많이 맞아도 지분 좋다 어쨌든 얘들아 앉아 아빠 나는 못 앉아요 왠? 저 이제 학교 가야 되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음 잘 다녀와 다녀와 흠흠 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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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학교 안 가? 저는 오늘 땡땡이 칠 건데요 땡땡이 음 그렇구나 땡땡 치면서 놀이터에 다녀올 건데요 그래 다녀와 갑자기 가기 싫어졌는데요 가 빨리 가 빨리 음 잘 다녀와 하이구 리아를 가족에서 내보내야겠어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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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미호야, 학교 안 갔네? 왜 안 갔어? 왜? 그래? 응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이거 가져가 나 이따가 돌려 당연하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이따가 돌려줘 아이 참, 이상한 애네 놀이터에서 놀아야지 룰루룰렬 야! 미호야, 아빠가 간다! 이때쯤이면 미호가 학교가 끝났겠지? 기다리고 있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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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그럼! 뭐야? 응, 딸! 어어 이제 집에 가자 응응응응, 왜? 응응응, 왜? 응? 응, 응, 왜? 아니 애들이, 어 어, 다이아, 다이아 유니콘 어, 다이아 유니콘 아, 있는거 구경하고, 아, 그래? 왜? 아유,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구나 응 어, 왕따 시킨다구? 응 응 아유, 알겠어? 아빠가 다이아 유니콘 있으니까 너한테 빌려줄게 친구들한테 자랑해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되지, 어? 어?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여왕벌도 줄게 다 가져가, 다 가져가 친구들한테, 어? 자랑하고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자랑해, 알겠어? 이 녀석들이, 어?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아빠 최고라고? 흐흐흐 그럼 아빠가 최고지 자, 가져가, 가져가 그래, 그래 응 이호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와, 알겠지? 응 우리 이쁜 딸 유니콘은 아빠는 사칭 아니네요?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진짜네요? 아, 진짜지 그럼 누구야? 아빠가 뭐 또 있나? 응? 뭐지? 담요 아이디도 모르면서 뭐라고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이거 소름 돋네? 너 누구야? 아이템 잘 먹을게? 어? 어? 어, 나갔어! 게임을 나갔어! 어이 뭐야? 미호가 아니었던 건가? 어이 어떡해! 내 타이어 유니콘!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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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? 네 아잉 다녀왔습니다. 어이! 야옹네! 니 피 나가자 내 그거 내 피 내놓으라고! 어? 어? 딸 아빠 템을 삥 뜯으면 안 되지 빨리 돌려줘! 에? 에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나 지금 학교 끝나서 방관 집 왔구만! 어? 너 놀이터 안 갔어? 뭔 소리야 나 아침에 학교 간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! 아니 리아야 분명 사칭이었어! 아니 미오야 있잖아 우리가 너를 닮은 사람을 봐서 우리가 펫을 줬거든? 근데 갑자기 아이템 잘 먹을게 꼭! 이러더니 나갔어! 과연 누구였을까? 설마 사칭! 아 요즘 유튜버인 유녜맨! 김 리아 답니호를 사칭해서 아이템을 뜯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요? 아.. 아이디는 보고 거래한 거 맞죠? 어? 아이 그러고 보니까 아이디가 달라긴 했다. 안 돼! 아이디를 보고 거래했어야죠. 아이 어쩌지. 내 다이아 유니콘. 내 똥만 친구들. 저 유튜브 다이아뮤인데 템 주실 분? 저에게 선물을 해주세요. 어? 그그를 룰빙 바라뽁 비리뽕 따빠 비리뽕. 너느냐? 날 사칭하고 다녔다는게. 진짜 템 미우님. 가자! 도망쳐!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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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멜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단미호님 아이디가 아닌 제가 사칭 아이디를 갖고 왔는데요 자 아이디 보시면은 여기 사기군 662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단미호님이랑 최대한 비싸게 룩을 맞췄구요 자 한번 공개서버에 가서 사람들한테 저 단미호니까 아이템 달라고 해봅시다 단미호님 듣고 있으신가 네 있습니다 제가 님을 사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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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한테 네 대놓고 대놓고 사기시겠습니다 제발 아무도 속질 않기를 제발 아무도 거래주지 않기를 저 단미호인데요 아이템 주실분 과연 정말 통할것인지 상황들처럼 저요 이러는데 저요 저 단미호인데요 아이템 주실분 저 단미호인데요 아이템 주실분 버려왔습니다 어 자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어 안돼 닉네임도 다루고요 과연 체크까지 누를까요 볼까요 자 이 사람이 저한테 과연 템을 줄 것이냐 체크 아 이 사람이 말하네요 닉네임도 다르고 기본 캐릭터도 달라요 사칭아 오 정말 사람들이 잘하고 있네요 단미호 사칭 레알 싫어하냐 와 사람들이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사칭인걸 사칭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뭐죠 하나는 이제 단미호인 척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구요 하나는 단미호인 척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단미호 사칭인거 들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칭을 잘 알아볼 줄이야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김리아로 사칭해보겠습니다 김리아 준비한 리아를 꺼내서 뿅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어 힘들었다고 오 멋있당 자 베이비로 하고 가볼게요 채팅 바로 사기치겠습니다 저 김리아인데요 아이템 주실 분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저 김리아 사칭인데요 아이템 주실 분 관심 갖는다 사람들이 나 김리아인데요 아이템 주실 분 어 사기라고 바로 아는데 왜 니가 사기 역시 바로 알아보잖아 제가 사기라구요? 제가 잉혁혁님 데리고 와볼까요? 제가 잉혁혁님 주지 마세요 여러 번발 제가 강요님이랑 김리아님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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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마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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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면 안돼요? 김리아 4층에서 아이템을 얻는건가 아 그냥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혜조님 제가 잉혁혁님 잉혁혁님 데리고 올게요 어? 혜주님이 과연 속을 것인가? 왜 저기 들어가는 일 없죠? 저 잉혀맨인.. 아 사기구나! 어 사람 다 알아봐 4층이라고 와 이거 사람들이 확실히 아이디도 다 보고 제가 다미오님 데리고 오면 믿으시겠어요? 4층 4층이라고 하는데 네네 오케이 데리고 올게 내가 자 착용 대놓고 대놓고 자 다미오님 데리고 왔어요 템 주세요 뭐래? 이름 똑같아 뭐래 안되겠네 이거 자 이거 타도 안 믿을 것 아니네? 저 이것도 있어요 템 주세요 신고 사칭 와 사람들 안 속는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칭을 잘 구별하시는군요 여러분들도 꼭 아이템 줄 때 아이디 확인하고 주세요 주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저희들 보면 그냥 오 오 오 오 오 저 진짜니깐 주세요 체크하나? 아 거절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안 속네요 완벽합니다 역시 우리 이념의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들이 짱이야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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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